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집값 상승의 가장 큰 호재, 바로 이것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값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호재가 뭘까요? 바로 전철 개통입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집값 최소한 30%에서 50%, 거의 W까지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 장기적으로요. 그래서 집값 상승의 가장 큰 호재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집값 상승 요소, 전철 중에서도 더 중요한 노선입니다. 어떤 노선이냐? 바로 GTX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GTX의 앞으로 그런 효과,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권, 특히 수도권의 집값은 뭐가 결정한다? GTX가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가 개통되는 지역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집을 매수하실 때 GTX가 개통되는 지역에 투자하셨을 때는 어떻게 된다? 집값 하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TX의 그런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인천이나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 굉장히 큰 폭이 일어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무려 서울의 5배가 넘게 상승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주춤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인천이나 경기 지역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GTX가 개통되거나 개통될 예정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천과 경기도 평균 상승률이 5%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특히 상위 지역 보시면 GTX가 개통되는 지역이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의왕이라든지 인더군 동탄, 북선전철 개통되는 지역들, 고양시 또 인천 연수구, 양주시 또한 GTX 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또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고양시장에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바로 GTX가 공사되는 현장에 방문을 해서 어디까지 공사가 됐냐 직접 체험을 하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개통이 되면 고향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몇 분? 20분이면 될 수 있고요.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GTX가 바로 우리의 현실 특히 A노선 같은 경우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집값 상승이 가장 큰 호재 뭐다? 바로 GTX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값 상승과 가장 확실한 호재 바로 GTX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GTX 중에서도 A노선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지 알아보겠고요. 세 번째 GTX 역세권 2천 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역 어딘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값 상승과 가장 확실한 호재 뭐라고 그랬죠? 바로 GTX 전철 교통이 신규로 개통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은 철도를 타고 올라간다.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 공통적인 분모는 바로 GTX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나 남양주, 일산 같은 경우 집값 상승이 좀 덜했던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 위주로 해서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GTX를 통해서 서울 주요 업무 지구, 즉 직장이 많은 지역이죠. 도심권, 여의도, 강남권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GTX 개발과 개통에 따른 꾸준한 집값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GTX가 개통되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GTX 노선 중에서 A노선에 주목해야 된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GTX A노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유일하게 착공에 들어갔고요. 앞으로 2023년, 앞으로 3년 후에 개통될 예정인데 설사 1, 2년 정도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중공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A노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집값을 결정하고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직장입니다. 즉, 직주군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집값이 결정되는데요. 직주군접의 끝판왕이 뭐다? 바로 GTX. 그중에서도 A노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GTX A노선은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용산 그리고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삼성동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판교 즉, 용산, 삼성동, 판교를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GTX A노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동산 상승의 확실한 대형 호재 뭐다? 바로 GTX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타 전철 개통과는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지하철 같은 경우는 개통만 되면 그냥 지하철만 이용하게 되는데요. GTX가 개통이 되면 GTX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상업 업무 시설의 복합 개발 또 주변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앞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상승의 가장 큰 호재가 바로 GTX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A노선 파주운정을 출발해서 연신내 역세권, 서울 역세권, 삼성동, 판교, 동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곽에서 도심권이나 강남권까지 20분 때면 출퇴근할 수 있는 정말 혁명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큰 폭의 집값 상승과 집값 상승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GTX가 개통되고요. 역세권이면서 정말 2천 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 얼마나 좋을까요? 그만큼 투자 가치는 정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폭의 시세 상승을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어디다?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거기다 GTX까지 개통이 됩니다. 즉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3호선, 6호선,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무려 트리플 3개의 전철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고요. 역세권 쪽으로는 지금 상업 업무 시절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고밀 개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 지역의 일부 지역은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역의 서부권을 대표하는 가장 신축 브랜드 대단지 대장주의 아파트 단지로 바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지역의 재건축이나 불강 3구역, 독바위 재개발, 대조 1구역, 5구역, 가련동 재개발의 이주수요와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GTX 개통에 따른 연신내 역세권역의 지가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연신내 역세권역은 일단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변 지역의 다양한 재개발 이주수요에 따른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 거기다가 3, 4년 후에 GTX A 노선 개통이라는 확실한 호재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 확실한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 금액상의 5천이 되느냐, 1억이 되느냐, 2억이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세 차익은 확실히 정해져 있고요.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본격화됐을 때는 2천 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에, 시축 아파트에, 그리고 집주인이 될 수 있고요. 정말 1억 전후에, 정말 초소액으로 앞으로 가장 큰 시세 차익과 시축 아파트에 입주권을 가진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이슈로 인해서 연신의 역세권, 리스크는 좀 다운된다, 제로가 될 거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방향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투자를 잘 못하시거나 기회를 놓치셔서 이번 상승장에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연신의 역세권, 정말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는 없고 앞으로 큰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과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신의 역세권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간 지역들, 투자 금액이 5억, 7억 들어가는 지역들 투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1억 전후라는 정말 소액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연신의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액 투자, 1억 전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겠고요. GTX 개통이라는 큰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 임대가 상승, 거기다가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즉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의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연신의 역세권역이 전부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신의 역세권 중에서 지금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도 일부가 있고요. 일부 지역은 또 지역주택조합, 일부 지역은 올 하반기부터 개발을 준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을 면밀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세밀한 그런 투자 지역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요. 한 지역, 한 매물, 한두 매물만 보시고 투자할 게 아니고 연신의 역세권에서도 최소한 두세 군데 이상의 지역과 매물을 비교하셔서 개발 방향, 속도, 또 투자 금액에 따른 맞춤형 투자를 하셨을 때 앞으로 큰 수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